으 아 김병현 김민혁의 서비스 백태 맞고 살짝 벗어났습니다 스코어는 2대0 견한 탑스피를 걸어봤습니다만 코트맛은 0입니다 이어진 김병현의 서비스 대각선 코스를 찔러넣으면서 될 것 같아요 김병현 선수는요 김민혁의 서비스 넷 넷이 넘었습니다 짧게 대각선 이번 단식매치 두 번째 출전을 하고 있는데요 대각선 깊은 코스로 찔러넣었던 김민혁이며 스코어는 5대1 김병현의 서비스 아 아 좋았어요 백핸드 김병현 선수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요 5점에 뒤져있는 김병현 결국은 이 레 의타가 계속 레지되니까 길게 구사를 했거든요 이것이 주요했어요 넉점차 이번에는 김민혁이 서브로 득점을 저런 서비스를 구사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좋습니다 아 좋아요 스코어는 8대3 이번에는 왼쪽 코스를 노려받 김민혁의 서비스 아 서비스 득점 서비스 좋네요 하얘경 큰 득점이거든요 아 다시한번 김민혁의 서브 반대패각을 돌려봤는데 스코어는 9대5 이번에는 대각선 코스템의 서비스 아 아 자 엣지 맞고 떨어지면서 두 번째 게임 김병현의 서비스 백핸드 싸움에서 김병현이 느슨하게 갔을 때는 또 언제든지 역전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세컨 게임 잘해줘야 돼요 저거 보세요 스코어는 2대1 아 강한 탑 스피인으로 다시한번 포 서버부터 백핸드 쪽을 노려야하는 짧게 그렇죠 자 이번에는 백핸드를 깊숙하게 노려받 아 직선 블록해내면서 잘 받아 쳤네요 스리골 백핸드로 잘 밀어넣으면 저는 잘하기 때문에 김민혁 선수가 만들어지고 안 통하고 있어요 홑사이드 아 길게 놓네요 깊숙한 백핸드 리드를 계속해서 짊어지고 가고 있는 김병현 강한 탑 스피 김민혁의 마무리 바나나 플렉이 길게 벗어납니다 서비스에요 5월 슬프 자 네트 맞고 떨어지면서 작전을 내렸어요 스코어는 6대5 바나나 플렉이 네트에 걸리면서 김 사이드 짤게 플라크 내면서 스코어는 7대6이 됐습니다 정발빈 그렇죠 그렇죠 스코스의 변화를 통해서 스코스는 8대6 백핸드 플랙이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매치 포인트까지 한 점을 남겨놓고 있는 김민혁입니다 김병현이 9대7이 됐습니다 짧게 백핸드 받아내지 못하면서 결국은 백핸드로 승부를 코스 변화를 줘봤습니다만 네트에 걸립니다 스코어는 10대8 김민혁의 매치 포인트입니다 강한 탑 스핀으로 마무리를 짓는 김민혁 결국 이런 강한 탑 스코어는 10대1이 됐습니다만 네트워크가